DFS, 디자인 포 세이프티네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재해를 감수할 목적으로 하는데요. 안전을 위한 설계에요. 안전설계. 그래서 사용자 안전까지 고려한 생애주기 모델로 하는데요. 설계 단계부터 안전관리 의무화는 건설사고 예방, 산재 예방이죠. 그 다음에 설계도 작성 시 설계의 안정성. 급하게 설계하다 보면 이런 걸 다 잊어요. 그리고 놓치는 경우, 간과한 경우. 그 다음에 공사시방서, 입찰설명서 등의 이런 설계 단계부터 안전관리 의무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에서 위험요인 도출해서 키팩터를 찾아가지고 제어해 주는 거에요. 어떤 작업자들의 어떤 위험요소라든가, 최종 사용자 안전까지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재발생 확률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고요. 시공 단계 작업자 안전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 시공 안전까지 검토하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입니다. 지금 슈미템머를 교차점 20개 중에 한 군데에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비파괴라는 것은 Non-Distructive 테스트인데 파괴하지 않고 결함 유무를 확인하는 거에요. 강도결함, 균열, 피복 위치, 철근 직경 위치까지 다 알아납니다. 그래서 반발경도법은 보경점의 보통콘크리트, 경량, 저강도, 메스콘크리트의 NLPM형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15에서 60MPa, 10에서 60MPa, 저강도, 메스는 5에서 15MPa, 메스콘크리트는 60에서 100MPa이네요. 초음파, 이것은 펄스를 발사하는 거에요. 펄스를 발사를 해서 측정거리 10cm 이내에서는 분리해요. 속도가 4.5kmx 나오면 우수하고요. 3.5에서 4.5kmx 나오면 보통이고요. 3.5 미만이면 불량하다는 얘기에요. 복합법은 8.2R0, 169VP-1094인데요. 자, 공식이 나오잖아요. 공식이 나오면 앞보다 콩, 숫자가 나오면 콩, 콩, 콩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요. 자, 공식이 나왔는데 공식 쓸자리에 공식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채점자들은 바로 알아봐요. 꼭 써줘야 돼요. 음파법, 이건 공명을 이용해서 합니다. 진동, 층불리, 균열, 한렬균열 같은 거죠. 철근에 철근과 철근 사이가 크랙이 가면서 가운데가 벼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망치로 두드리면 퍽퍽 소리가 나죠. 자기법, 방사선법. 방사선법은 필림도 있어요. 결함 위치, 결함이라든가 철근 위치, 직경, 밀도 결함이란 걸 알 수 있고 레이터법법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바닥반 노우아라든가 공동층불리 상태를 알고 그림 나올 때 그림을 꼭 그려주셔야 돼요. 이것은 3cm 간격으로 4개, 5개 가지고 교차점이 총 20개입니다. 무죄운동, 세부추진계획, OC운동, 복정, 청점전. 이것을 왜 해요? 산업재해 예방이죠. 그리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장, 단정은, 코렉션. 이건 근무기강, 마음, 정신 나오고 나타내고 정리정돈은 작업 공간 확보하는 거예요. 레이아웃, 효율적 자체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 절약하고 작업 능률이 오르게끔. 청소, 청결은 이거 주변이 말끔 해야 되잖아요. 정리정돈이 또 잘 돼 있어야지 정신도 산만하지 않고요. 사고도 안 나고 수칙도 준수하고 생산성 향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또. 점검 확인. 이건 생산 중단 요인, 사전 제어를 하고요. 보수주기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설비 수명 연장을 합니다. 전심 전력 컨센트레이션. 이건 집중. 안전활동을 해서 집중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발적 참여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